마흔 여덟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. 아침에 만조라서 아주 좋네요. 이른아침에 바다 수영하는 팀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. 노레비에 쪽에서 한 팀. 말리포 무딱섬 쪽에서 한 팀. 아침 일찍 만조가 됐을 때 패들보드를 타고 그 다음에 시카약 두 대를 정리를 좀 하고 시카약을 오랜만에 타봤습니다. 역시 시카약도 편안하게 탈 수 있어서 좋네요.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.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 꽃게가 산란을 해서 작은 꽃게 새끼들이 이 바닥을 많이 돌아다닐 텐데 날씨가 아주 좋네요. 그러면 쭈쭈쭈쭈쭈쭈 그래서 잠시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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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